얘들아 반가워요 오늘 저녁 메뉴는 뭐니? 보통 이게 캐스트 갔다가 올라갈 때가 저녁 시간이라서 이거 저녁 먹으면서 본다는 학생들이 많더라구요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또 공부하다가 또 공부 집중한 데 가지고 캐스트 켠 사람도 있을텐데 공부해라 얘들아 공부하고 나중에 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 6평 이후 오해와 진실 2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요렇게 아 이거 귀여운 거 안 한다 그랬는데 또 누가 이렇게 고양이들이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귀엽게 식빵냥이들 또 선생님 지난 캐스트 속에다가 또 고양이 티셔츠 감춰놓고 있었는데 또 그거 발견해가지고 티셔츠 뭔지 또 궁금해하는 학생도 있고 크 역시 눈썰비들이 참 대단해 여러분들 자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오해와 진실 2탄에서 6평 이후 뭐뭐를 하면 성적이 오른다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선생님이 이제 계속 이제 상식효과 상식효과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인기가 올라가고 있어서 선생님 수업을 기다리는 학생들도 많고 선생님 6평 이후 도대체 강좌 언제 나옵니까? 이렇게 Q&A에다가 공급증 남겨주는 학생들도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까지 포함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6평 이후 리셋을 하면 성적이 오르는가 요즘 이제 선생님 그 Q&A 와서 보면은 리셋이란 단어가 많이 보입니다 선생님이 예전에도 캐셋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고 6평 이후에 얘들아 지금이 리셋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야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여기서 리셋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지금까지 했던 게 만약에 나랑 안 맞아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나랑 난이도가 안 맞거나 뭔가 성향이 안 맞거나 어쨌거나 내 성적을 올려주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다시 가라엎는 거 쉽게 말하면 그걸 이제 리셋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선생님 수업 들었던 학생들이나 다른 선생님 듣는 학생들 중에서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의미의 리셋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가라엎어야 되는 학생들 있다 그러면은 특히 이런 학생들 많아요 본인이 막 4,5등급인데 1,2등급 친구들 하는 거 그거 따라가지고 하다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필기하다 보면 잘 되겠지 이래가지고 시험 봤는데 6평에서 성적이 하나도 안 오르고 오히려 더 떨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한 공부는 무엇인가 약간 현타오는 그런 학생들 있잖아 그런 학생들은 이제 본인한테 맞는 걸 찾아서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그리고 잘 하기가 힘든 이유가 경제학에서 보면 매몰비용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뭐냐면 내가 그동안 사놨던 책이라던가 강조라는 게 이런 게 있으면 이거를 다시 리셋하고 갈아엎으려고 하면 뭔가 좀 아까운 마음이 들잖아 그런 애도 불구하고 본인한테 안 맞는다 그럼 리셋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갈아엎고 나서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건 이제 매몰비용 그냥 묻어둔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리셋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의미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은 지금까지 믿고 이제 따랐던 그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아 이제 효자 현우들도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계속 가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했지만 다시 돌아가야 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처음으로 리셋을 하면 성적이 오른다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올랐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돼 특히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이 이제 수업 들은 학생들 중에서도 1월부터 해서 차분하게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괜찮은데 보통 이제 한 3, 4월에 들어오거나 뭐 4월, 5월 이때 들어온 학생들이 많잖아 그러면은 그때는 좀 급하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선생님도 일단은 진도를 빠르게 나가라 해서 뭐 상승효과 3.5, DB3.5까지 좀 이렇게 달려가게 시킨단 말이지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일단은 그렇게 한 번을 해놔야 맥락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리셋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편해지는 거야 중간에 끊긴 상태에서 6평 보고 나서 어떡하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남은 진도를 계속 나가야 돼?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고민이 오히려 더 된단 말이야 그 좀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처음 끝까지 쫙 갔어 그런데 성적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급하게 오느라 빠트린 게 있다는 얘기겠죠 잊어버린 것도 있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리셋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다른 선생님을 들었는데 이게 잘 맞아 본인한테 잘 맞고 난이도도 괜찮아 그런데 내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시험을 못 본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새로운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상승효과부터 다시 보셔도 되고 3.5부터 다시 보셔도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없어 시간이 많아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시간이 없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9월 모의평가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쫄리지 마세요 쫄릴 필요가 전혀 없다 좀 차분하게 하고 막 진도를 막 와 달려가듯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라도 꼼꼼하게 해서 지금 이 시기에는 100% 이해가 되는 거를 목표로 해야 돼요 3.4.5월 달에는 맥락을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하다면 지금 이 6월부터 해서 여름까지는 이해를 무조건 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공부가 제대로 된 부분 있고 안 된 부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리셋을 하다 보면 아 얘는 나는 지수 함수는 진짜 완벽한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삼각함수는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파트를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가 완벽하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캔닛은 좀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그냥 좀 대충 넘어갔던 거 시간 없으니까 일단 증명을 일단 넘어가자 뭐 이렇게 했던 것들 있지 그런 것들 꼼꼼하게 다 써보면 도움이 되고 자 첫 번째가 리셋이었습니다 자 6평 이후 3.5를 하면 성적이 오른다 자 요건 이제 요 3.5로 대표되는 그 선생님이 이제 강좌 이름인데 이거는 요렇게 얘기를 할게요 여기 지금 3.5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바꿔놓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 6평 분석에 대한 거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6평 분석을 굉장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6평 분석을 굉장히 자세하게 하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후자예요 이 6평 분석을 하는 수업 자체가 3.5의 힘이라는 수업을 이번에 새로 개강을 한단 말이야 현장 강의로 개강을 해서 이제 대치동에서 현장에서 만나게 된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걸 또 인강에서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 3.5의 힘이라는 것은 얘는 뭐랑 뭐로 구성이 돼 있냐면 상승효과 3.5하고 DB 3.5 그 두 권의 교재를 같이 볼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3.5 DB 3.5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최소한 하나라도 얘라도 뭐 이거 다 못 끊은 학생들 많으니까 최소한 상승효과 3.5라도 공부를 한 학생들이 6평에서 왜 틀렸는가 분명히 이 안에서 다 나왔는데 선생님 해설강의 들어보면 알아 이 안에서 다 나왔는데 왜 틀렸는가 그러면 우리가 그냥 좀 피상적으로 알았던 것들이 시험에서 나왔을 때 뭔가가 좀 약간 부족했다는 게 밝혀지는 순간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틀리고 나면은 그 분석이 제대로 안 되면 아 이거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뭔가 계산 실수도 틀렸어 라던가 되게 아쉽게 아 이 부분씩만 세우면 되는 건데 그걸 못했네 그럼 다음번에는 되겠네 이렇게 여러분들 얄팍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잖아 그럼 점수가 얄팍하게 나온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6평 분석을 잘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6평 분석만 하고 있으면은 성적이 오르는가 그런 건 아니야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왜냐면 또 6평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각종 임시 커뮤니티에서 또 6평의 그 문제들 가지고 뭐 여러가지 이제 떡밥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좀 그 논란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 예를 들면 뭐 이번에 미적분 28번이라던가 뭐 가끔가다가 이제 풀이 방법이 여러 개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던가 뭐 이렇게 풀면 더 쉬운데 저렇게 풀면 더 빨리 푸는데 이게 뭐 오류가 있네 아니네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이러면서 그 논란이 있는 문제 위주로 좀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6평 분석은 아니야 뭔가 뭐 특정한 어떤 문제를 하나 깊이 파고든다 이렇다기보다는 6평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여러분들의 그 입시 평론가적인 입장에서 보시면 안 돼요 뭐 이 문제가 컬리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의 입장에서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고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또 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6평 분석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6평 분석을 방해가 잘못하게 되면은 시간만 보낼 수가 있는 거 선생님이 도와드릴 건데 그거는 선생님이 이제 3.5하고 3.5의 힘으로 해드릴 거니까 3.5의 힘이 이제 여기에 개강인 인강은 6월 26일이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 3.5 수학원을 들은 다음에 이거를 이어서 들으시면은 이제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게 두 번째였어요 자 그 다음 6평 이후 딥을 하면 성적이 오르는 거 딥 요새 질문 엄청 받아요 이것도 선생님 딥 언제 나오나요 이 딥이라고 하는 거는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한 선생님 컬이니까 여러분이 선생님 수업을 안 듣는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뭐라고 바꿔놓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제 킬러 대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킬러 대비 물론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킬러라는 말을 쓰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킬러 문제라고 하는 거는 2018학년도 19학년도 이때 문제 보잖아 그럼 그 당시 문제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가지고 진짜 보고 있으면 막 죽을 것 같아 막 사람 죽이는 놈이야 그래서 이제 킬러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뭐 예전에 생긴 말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최고난도 문제 때문에 수능을 틀리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는 난이도가 좀 많이 낮아졌잖아요 요즘 30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야 22번도 예전처럼 어렵지 않아 더 이상 킬러가 없으니까 킬러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통용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래 킬러 대비라고 하자 그럼 6평 이후 킬러 대비를 하면 성적이 오르는 거 아 이것도 진짜 오해와 진실 얘들아 진짜 이거 여러분들 보는 사람들 중에서 뭐 22번이나 30번도 킬러라고 치자 딱 그 두 문제만 공부하면 된 사람 몇 명이나 돼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 여러분들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는데 이렇게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 12, 13, 14, 15 막 이렇게 해가지고 20, 21, 21 틀렸어 근데 해설강을 들어보니까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고 아니면 해설강을 듣기 전에도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얘를 다시 보니까 쉽게 풀리더라 오케이 그럼 나는 얘네 두 개는 못 푸니까 얘네 두 개를 연습을 해야 되겠군 그럼 딱 두 문제만 더 풀면 되네 시험에서 7개 틀려놓고서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호모식 채점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이 어원이 뭔지 선생님이 잘 모르겠는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호모식 채점이라는 거는 아 이거 계산 실수만 안 했으면 맞춘 건데 오케이 맞은 걸로 하자 자 이거 보조선만 그랬으면 맞았는데 아이고 맞은 걸로 하자 자 이것도 케이스 분류해서 아 이거 위치에 변화량이 절대값 붙는 거 그것만 내가 실수 안 했으면 맞은 걸로 하자 뭐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다 맞은 거 얘는 내가 진짜 모르는 거 오케이 내 실력은 두 문제 두 문제 틀리는 게 내 실력이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킬러 대비해야지 선생님 딥 언제 나오나요 이런 사람들 진짜 많은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진짜 큰일 나요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그러니까 그 앞에서 3.5 3.5 힘 6평 분석 이게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92점 96점 뭐 이제 최소한 88점 이 정도라 그러면은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그래 진짜 최고 난이도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연습을 하자 이럴 수 있는데 앞에가 이렇게 줄줄이 틀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겁니다 이제 틀린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뭐 11번 하나 틀리고 22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틀렸다 이런 거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뭔가 특별한 약점이 있거나 실수했을 가능성이 높겠지 근데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틀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지 않나 선생님이 음 나이스하게 말해드립니다 겸손하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딥 같은 경우에는 출시일이 언제냐면 7월 10일로 일단은 개강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도 이게 사실은 딥을 원래 6평 전에 출시를 하려고 했어요 계획은 근데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니 지금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 3.5도 지금 급해 3.5도 지금 소화시키기가 벅차고 사실 이 딥 앞에 나와 있는 선생님 교재 중에서 이 딥이 3.5라는 교재가 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스텝 1 2점짜리 3점짜리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거기서부터 배울 게 엄청 많거든요 3점 문항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고 난이도 거의 최고 난이도 22번 빼고 뭐 15번이라던가 21번은 여기까지 이렇게 쫙 가게 되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있어요 문제수도 많아 이승효는 문제를 무조건 적게 한다 이것도 오해야 사실은 딥이 3.5 들어보잖아 그러면은 2, 3점 문항만 해도 200문제가 넘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도 문제수가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2년 동안에 그 17개 시험을 다 보기 때문에 거기다 하면 2, 6까지 하려고 하면 할 게 엄청 많아 선택과목까지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양이 진짜 많은 거고 6평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라면 혹은 여기서 뭐 한두 개 더 맞았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진짜 한두 개 틀린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상승효과부터 돌아가든 3.5부터 돌아가든 딥이 3.5 돌아가든 얘네들 다시 공부하시는 게 맞다 다시 하세요 제발 다시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뭔가 되게 거부감을 갖는 것 같아 선생님 풀이 방법이 떠올라는데요 아니 근데 왜 시험장에서 왜 틀리냐고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틀리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다시 공부하셔야 돼 새로운 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마음은 알지 그래서 나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뭔가 새로운 거를 주기는 줄 건데 지금 오늘 이제 3.5힘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 딥 7월 10일 얘기했죠 이거 말고도 추가로 계속 컨텐츠들을 선생님이 줄 거야 그거는 그 시기에 맞게 또 새로운 컨텐츠들이 필요하니까 선생님이 만들어서 주는 거지만 여러분들 자꾸 너무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이거 좋아하시면 안 된다고 선생님도 교재 뭐 계속 찍어내면은 여러분들이 교재 사주면은 내 매출도 오르고 그게 좋겠지만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했던 거를 꼭 또다시 보셔야 되고 특히 6평 끝나고 나서 약점들이 막 드러났잖아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그동안 했던 것들 다시 보셔야 돼 선생님 수업 안 들었어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 최소한 3, 4, 5월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제대로 공부했을 거 아니야 그 3개월치 공부한 게 얼마나 많아 그 3개월치를 다시 보세요 그 다음 거 자꾸 사고 싶은 건 알겠는데 다시 보고 나서 제대로 하고 나서 넘어가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한 달의 시간을 선생님이 여러분이 주는 거지 내 수강생 기준으로는 3.5 다시 봐야 되고 6평 분석하면서 3.5에 힘해서 그 기간 동안은 탄탄하게 개념과 기출들을 보고 이 딥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기출입니다 기출 중에서 고난이도 문제를 풀기 위한 좀 어려운 개념들을 배우는 거야 선생님 뭐 실전 개념 이런 건 아니고 이제 그냥 어려운 심화 개념인 거지 근데 딱 어려운 문제를 딱 봤을 때 아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 라는 좀 어려운 단어 외우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개념 공부하면서 최고난도 기출까지 다룬 단계가 이제 딥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킬러 대비한다고 성적이 오른다? 아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오해 자 그 다음에 이제 6평 유엔재 자 첫 번째 오해와 진실에서 이제 엔재벅복이냐 기출벅복이냐 이런 거 나왔는데 어 엔재 같은 거는 말이지 그럼 정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얘가 보통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엔재라고 하는 건 그냥 새로운 문제인 거지 새로운 문제 자 새로운 문제 이 새로운 문제는 왜 필요한 것인가 왜 필요한 거지 얘는 왜? 왜 필요하죠? 연습 때문에 필요한 거 아닐까? 연습 연습 자 이 연습이라는 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전 연습 그러니까 생소한 문제를 딱 접하는 거죠 생소함을 주는 왜냐하면 기출은 좀 봤던 거라서 그 생소함이 잘 없으니까 실전에서 만나는 그런 생소한 문제의 느낌을 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이제 개념이나 계산을 연습하기 위한 그 연습용의 용도가 있을 것 같아 그래 필요할 수 있다고 치죠 그래서 이제 뭐 실전모의고사 같은 거 혹은 뭐 문제집 형태 새로운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수요가 있는 거는 알겠는데 이제 지난번 이제 첫 번째 그 오해와 진실 1탄에서 어떤 학생이 댓글을 막 댓글을 계속 달면서 뭐 지금 이제 이런 성적 이런데 뭐 엔재 풀어도 되냐 이런 댓글들 많이 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8월 달에 엔재 시작하면 늦음? 누가 이렇게 질문을 다 알았어요 근데 그 밑에 이제 댓글에 늦음 이런 식으로 늦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늦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늦는 게 어딨냐 아무리 자기 일이 아니라 그래도 늦는 게 어딨어 그렇게 따지면 뭐 지금 공부 시작하는 애들은 다 늦은 거야? 그런 거 아니죠 늦었다 빨라 이르다 이런 거는 없는 거고 이게 뭐 지금이든 뭐 9월이든 10월이든 수능 일주일 전이라도 필요하게 되면은 해서 딱 그만큼 연습을 하면 되는 거니까 뭐 늦었다 이런 거는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늦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는 이런 거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해야 되는 어떤 양이 있다라는 전제로 생각을 하는 거 같아 예를 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뭐 유명한 문제집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수능 전에는 개를 다 풀지 못하면 수능을 잘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 같아 그건 아니거든요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교과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수능에서 평가하는 영역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건 다 알아야 되는 건 맞지만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지만 수능을 잘 보느냐 그건 아닌 거죠 기출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최근 2년 동안 기출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사관학교 기출 같은 거 안 보고 뭐 3년 전 기출 안 보고 수능 100점 맞는 학생들도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문제를 다 풀었는데 점수가 더 안 나오는 학생들도 있는 거고 N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사설 문제도 그런데 유명한 문제집도 있다 그러면은 뭐 친구도 풀고 친구는 이거 풀고 A 풀고 있고 또 다른 친구는 B 풀고 얘는 C 풀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일단 ABC 사고 해가지고 장바구니 넣은 다음에 싹 다 모은 다음에 수능 때까지 이걸 다 풀어야 돼 라고 계획을 세우니까 8월부터 늦은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도 늦었다 너희들 그거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어떻게 다 푸니 그거 나라도 다 못 풀어요 그만큼 이렇게 쌓아놓은 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산업 문제집 같은 게 있는데 내가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만 풀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친구가 푼다고 해서 내가 그걸 꼭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늦은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요거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주로 9평 직전이랑 9평 이후에 그 파이널 기간 동안에 컨텐츠가 제공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상승효과 파이널 자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 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할 건데 나중에 이게 다 나옵니다 6평 이후 엔젤 하면 성적이 오른다 뭐 누구는 오르겠죠 그죠? 누구는 오를 수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아직 개념과 기출도 안 된 학생들 지난번에 이제 그 첫 번째 5회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게 안 됐는데 엔젤 벅벅한다고 벅벅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고 누구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뭐 지금 6월부터 막 달려가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는 뭐 9평 직전에 조금 이제 연습을 더 이거를 더 올릴 수는 있겠지 근데 뭐 막 1년 동안에 막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뭐 25권을 다 풀어야 돼 이런 식의 계획은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걸 다 끝내는 게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리는 거는 아니다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어 하다 보니까 이게 4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엔제에 대한 얘기 딥킬러에 대한 얘기 했죠 그 다음에 3.5 6평 분석 그 다음에 리셋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자 그래서 6평 이후 5회와 친식 이거 2탄이었는데 여러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자 이제 밥들 다 먹었나? 어 밥 먹으면서 이제 보통 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고생들 너무 많고 요새 어 6평 끝나고 또 이렇게 좀 다운돼가지고 진짜 그 상담하면서 마음이 아픈 그런 얘기들 진짜 많이 봐요 요즘 보면은 아 참 뭐 이제 제목만 봐도 이렇게 막 너무 괴로운 게 느껴지는 거지 막 사는 게 재미가 없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힘들 때인 거야 지금 제일 힘들고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아 그래도 그때 그냥 공부만 할 때가 제일 좋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거는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의 입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순간이 가장 힘들겠지 그래서 잘 좀 버티셨으면 좋겠고 참 내가 그런 얘기를 이제 상담을 받을 때마다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가 참 되게 막막할 때도 많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나라고 너희들의 사정을 어떻게 다 알겠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만큼의 상담글을 쓰지만 그 안에는 진짜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을 수 있잖아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뭐 집안 사정 힘든 것도 있고 그동안 공부하면 잘 안 됐던 것들 뭐 친구와의 관계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압축해가지고 딱 요만큼 쓰면서 선생님 유유 딱 할 때 내가 되게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 근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싶거든요 터널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야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터널이 있어 그래서 그 터널 안에 있으면 진짜 주변이 깜깜하고 터널 안에 달리는 자동차 같은 거지 와 가고 있는데 터널이 도대체 언제 끝나냐 언제 끝나냐 그걸 모르는 거죠 다 다 하단 말이야 근데 끝이 없는 터널은 없거든요 언젠가는 터널 밖에 나와 있어 터널 밖에 나와 있을 때 후회가 없이 터널을 보내야 되는 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 아무리 힘들어도 터널 밖을 나왔는데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자신에 대한 후회가 남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아직도 뭐 이거 얘기 들어도 오해도 많고 도대체 뭐가 진실이냐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것도 고민만 하다가 시간 많이 보내면 안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공부 시간도 늘려야 되고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집중 몰입해서 초집중해서 공부하시면은 9월 달에 꼭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힘내시고 또 뵐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